오늘은 간편식이니만큼 별이 또 별 오늘은 제가 옛날부터 제주도에서 백패킹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제주도에서 처음 백패킹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살짝 야매 백패킹이에요 여기 해수욕장에 차 타고 왔어요 오늘 백패킹으로 하루 묵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초경영으로 왔어요 침낭 받았다 침낭 침낭을 안 챙겼잖아 오랜만에 배낭매봐요 친구랑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오토캠핑도 다니고 막 차박도 다니고 백패킹 오신 분들 있을까? 근데 여기는 접근성이 되게 좋아서 꼭 백패킹 아니더라도 오토캠핑도 되게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단단히 메고 단단히 메고 가보겠습니다 어디다 하지? 저기 텐트가 꽤 있어요 이 자리 좋은 거 같은데?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저기 할까?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저기 할까?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저기 할까?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여기 할까?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여기다가 해주려고요 여기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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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D 이알试크 보리 필요가 없네 그냥 쑥 들었고 이게 완전 모래여가지고 꿀찼을 건지 모르겠네 오, 루피루야 이렇게 하면 모래가 안 보이쥬 너무 많아 크다 지금 세팅 끝났어요 진짜 최고죠 세팅 끝 우리 집에서 바라보이시나요 맥주 아 맛있어 아 맛있다 캠핑 불 멍하다가 빵꾸났어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 어디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건 거예요 다크는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까지 밖에 없고 여기는 그냥 뚱 뚫려 있는 거고 3월이어서 거의 잘 때 겨울날 수도 있네 지금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해가 이렇게 땡땡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밤에는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지 지금 이렇게 엄청 아늑한데 옛날에 제가 호득이 당한 적이 있어요 이 날씨에 맞춰서 준비를 해 갔는데 밤에 진짜 얼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 날씨에 속으면 안 돼요 밤에는 겨울이 되거든요 일단 뭐 해봐야죠 넘어졌는데 이쪽은 안 묻었어요 6시 51분이 일몰 시간이니까 6시쯤에 올라가서 천천히 보다가 와야겠어요 지금 한.. 지금 딱 노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딱 노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넣어주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나만 겨울인가? 에? 아니야 나 지금부터 온도 잘 보존해야 노을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헤? 헤? 보이나? 너무 예쁘죠 새로운 손님이 또 오셨네요 새로운 손님이 또 오셨네요 새로운 손님이 또 오셨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얘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, 오일 todos 러 awakECT culpide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. 오늘 불멍이 예정이 없었어요. 불멍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, 오늘. 저는 여기가 다 잔디밭이여가지고 불멍을 안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보니까 완전 그냥 모래밭이고 다른 팀도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하고 싶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 암덕 서호봉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뜰껌 할 만한 나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가져왔어요. 이걸 불멍 해보려고요. 마침 차에 화롯대도 있고 토치도 생겼거든요. 지난번에 제가 친구들이랑 캠핑 갔을 때 먹고 남은 라시멜로도 있어가지고 다 먹어보려고요. 아싸. 일단은 밥 먼저 먹고 불멍 할게요. 지금 생각보다 안 추워요. 머리 좀 묶고 싶다. 오늘은 간편식이니만큼 짠. 하덴쿨 라면의 맛. 짬뽕 맛이에요. 이거 제가 먹어봤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불편하고 너무 좋아요. 이거 백패킹할 때 썼던 건데 재작년에 진짜 가볍고 좋더라고요. 플라스틱 재질인데 연추로 꽂아서 쓰는 건데 이렇게 미니 테이블이 완성됐어요. 귀엽죠?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다 붙일 수 있거든요. 여기에 꽂아서 여러 개 이렇게 쓸 수 있어요. 오늘 테이블은 이거. 이렇게 쓸 거고요.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렇게 발열체 들어있고 포크 들어있고 안에 내용물 들어있고 발열체를 뜯어도 될 거고요. 면이랑 스프라이 들어있어요. 안에 이거 꼭 빼세요. 뒤손까지 넣어두 بنmond parliament아만의 스트라이프 연춘 무 노집게 유전하게 꺄 verloren 발열체 잘 닦게 얼른 닫아줘요. 끊는 느낌 난다. 엄청 뜨거워져요. 연기 나죠? 앗 뜨거워. 진짜 뜨겁나봐요. 제가 미니테이블에 넣어서 잉크가 뜯어졌나봐요. 진짜 뜨거워요. 이거는 10분 뒤에 먹으면 돼요. 보통 산이나 섬 같은 데에서 하니까 혼자 하기는 겁나더라고요. 예전에 혼자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잠 못 자고 돌아왔었어요.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백패킹해서 자는 거는 처음이고 캠핑은 여러 번 잤었는데 찜질방 먹고 왔다. 김치찌그맛이랑 짬뽕맛 먹어봤는데 짬뽕맛이 제 이벤트 맞았어요. 별 있다 별. 별이 딱 하나밖에 없네. 음 추진하다. 어휴 깜짝이야. 다 된 거 같은데? 몇 분 됐지? 음 됐네. 먹어보겠습니다. 아직도 끓고 있어요. 이거는 어묵 다그. 깊숙이. 넣어놓고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조금만 넣었나? 이 맛이야. 내 밥이랑 레몬이랑 섞여있어요. 아 뜨거. 눅. 맛있어. 떠올 수iana dot cool. 환상이 들어가는데 에 compartment'd이 ersten 여전히 이렇게 밖에 나와서 먹는 라면이 진짜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. 핀더 회병 주변에 식당도 꽤 많고 이래서 혼자 자도 그렇게 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. 또 이제 울망을 해볼게요. 제가 아까 주운 장자 이정도 되거든요. 더 있어야겠죠? 찾아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괜찮은데요? 일단 있는 것만 해보자. 되게 다행히 딱 까르떼가 있어서. 더워지고. 그리고. 이것도. 이거 그냥 손으로 하면 될 것 같고. 오. 됐다. 이것도. 또. 얘는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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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단단해서 안 될 것 같아. 얘는 그냥 이렇게 태워야 될 것 같아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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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, 셋 작은... 오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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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오우씨 아 탔어요 안 돼 꺼졌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뭐 오 어 어우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우와 우와 하 뜨거워 하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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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노랗게 탄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가자같아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제 아는 동생 중에 이거 때문에 캠핑몰 한 친구 있어요 아 타면 안 돼 노래요, 센 노래요 이쪽으로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먹지 말자 진짜 좀 심해 아 눈 따가 오늘 불 멍을 제대로 못 했어요 보면서 멍 때리면서 힐링해야 되는데 마시멜로 먹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남은 불빛이라도 불멍 좀 하다가 잘 준비해야겠어요 좋다 그런 느낌으로 너무 짜증나 아름다운 찐이 왜 이렇게 생강을 시작해요 휴대전 넉넉 연기 제 침대 자 진짜 자 볼게요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와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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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